리카론 뺏겼네요? 언제 여기 쿠자이트까지 이거 뺏었네? 쿠자이트 조용히 있는게 아니었네? 이게 뭔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야? 리카론 뺏긴건 좀 심한데? 차라리 쿠자이트가 뺏으면 몰라도? 군대 두개나 있어? 아 진짜 쎄다 재고 잠깐만, 대체 얼마나 쎈거에요? 바타니아를 봐야겠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아니 아니 우리 두줄이었어요? 열네가원 밖에 없어요? 아니 말도안돼 아니 아 땅값 못하네 진짜 아 참나 이거 3,800명 있는데 만 명 차이나는데 이거 화평은 못맺나요? 화평을 못맺네 아세라이까지 합세하면 큰일나겠는데 이거 리카론을 회수를 해야겠죠? 도시니까 자 칩니다 아이고 올라왔습니다 요저 들어갑니다 120명을 내가 다 죽일 순 없기 때문에 자 문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만 뒤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오 오 오 잡았다 아 이겼습니다 리카론 회수 야 이거 이런식이면은 좀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쿠자이트가 공격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칠 때가 아니야 그걸 매치는거야 갑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화평을 좀 맺고 싶은데 슬슬 와 회복력 좀 봐요 너무 영주가 많아 말이 안돼 제국 아우 아우 얘 왜 이렇게 느림? 오 뭐죠? 꽁이네 자동 한번 돌려볼까요? 20명밖에 안 죽었네 30명 정도밖에 자 3명 다 잡았습니다 투카시스 처형 배미오로스 처형 앵큐리온 처형 앵큐리온 이름 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손오공 아들 손오반 손오공 할아버지 손오반처럼 이름 돌려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거슬립니다 자 잘 잡았구요 그래도 진짜 오늘 영주 많이 잡았는데 잡은거에 비해서 뭔가 느낌이 안오네요 확 와닿는게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쯤 궁금한게 쿠자이트는 그러면은 가문이 몇 갤까요? 바타니아보다 하나 적네 제국이 진짜 말도 안되게 자 일단 리카론을 또 포위를 했는데 또 싸우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진짜로 함무전투다 함무전투 쿠자이트는 제가 코빼기도 못봤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려나? 아아 일단은 이거 먼저 어이구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기병들은 안돼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냥 막 싸우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보병 다 누웠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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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각 쏴버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야 잘 쏜다 어 잘 쏜다 이 물이 너무 좋구만 근데 위험하구만 보병 돌격 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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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너무 많잖아 빠집니다 와봐와봐와봐 그냥 다 쑤셔버릴거니까 와 이리와 다 쑤셔버릴거니까 잠깐만 그만 그만 너무 많잖아 자자자자 마구마구 싸주시고요 아이구 잠깐만 보병 너무 깊다 아 비켜요 와 강한데 분병 근접도 나름 센데 한명 두명 됐다 다 잡았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다섯명 잡았습니다 카라케르즤트의 노루그루 노루그루라는거죠 카라케르즤트의 노루그루 잡아주고요 포필리아 잡아주고요 아이소스 잡아주고요 샤라 샤라 잡아주고요 아이고 내려가 다나리아 잡아줍니다 다섯명 쳐요 이래도 뭐 아직 한참 남았겠죠 간문수가 그렇게 많은데 병사를 좀 징집해 줘야겠습니다 이제 이십명 열명대가 됐네요 진짜 징집하러 가야겠네요 아이소스 와 이게 멋있는 일이고 손을 줍니다 우리가 더 많네요 그치 보병들 기막힌 타이밍에 도달했다 아이소스 어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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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나 빼야되는데 손을? 내가 빼야되는데? 아 그래도 잘 쏘고 있죠 우리 부대들 아 이것도 그냥 싸워도 되겠다 가자 우리 군병들 제대로 안 쏠거야? 아이고 뭐야 나 이제 손을 빼지 않으면은 죽겠는걸? 아이 빨리 안잡아 야 다잡았네? 됐나? 두명 한명 어딨어 됐다 자 잡았습니다 이번에 다섯명 잡았습니다 멜린트 잡았구요 디오코소스 잡았구요 디오코소스 파돈 어렸을때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델리스 얘는 어린앤데 이렇게 입은거에요? 아닌가? 파이아 잡았구요 너무 애들 애들이 많은데? 오브론 잡았습니다 자 많이 잡았습니다 자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좀 와 진짜 왜이렇게 많아 아 화평도 못 매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맺죠 91%입니다 맺기 전에 하나라도 딱 더 뺏고 싶은데 저 오니카성까지만 딱 뺏고 좋은 생각이 갔죠 오니카성까지만 딱 뺏고 그 다음에 화평을 맺겠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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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와 아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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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야 오 이번에 바로 온다 바로 옆에 있어서 빨려와 공병 공병에서 상가졌어 들어와서 칼질해 어 다 잡았다 아 좋아요 자 오니카성까지 먹었습니다 이제 화평을 맺죠 리카론 또 때리고 있네요 누가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아 하 하 왜 하필 제국이야 하 일단 이거 하과해주고 어? 저 매력점수 200입니다 저는 일단은 화평부터 자 서부제국 서부제국과 화평을 맺어주겠습니다 화해합시다 이제 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퍽 찍네요 진짜 오랜만에 계속 못 찍었거든요 올라간게 없어서 자 보시면은 도시의 치안이 보너스를 얻습니다 오 좋죠 블란디아라던가 스토지아가 이제 스토지안 적대가 안됐지만 블란디아가 남아서 우리나라를 계속 이제 도시들을 공격해주면은 공격해주면 안되죠 공격을 하면은 치안이 떨어지는데 그런거를 이제 보너스 해준다고 하네요 충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치안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 충성도로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블란디아 지소자를 해서 보너스를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을 맺었습니다 세스타임성은 쿠자이타한테 좋은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국이 갖는 것보다는 이거를 제가 이제 뺏긴 상태로 화평을 맺는건 좀 아쉬웠는데 얘로 인해서 이제 메인캐스터가 그래도 제국이잖아요 제국 제거하기인데 얼마 남아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오니카 여기 하나 있구요 하나 성 도시 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 남았네요 그래도 셀 수 있을 정도죠 한자리수죠 다음 시간에 열심히 잡아서 제국을 멸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자이타어랑은 약간 대체 상황을 하면서 병사를 좀 모아주는 위주로 해서 제국을 써뜨리는데 힘을 좀 실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도 이제 명성이라 영역력도 좀 모아두고요 이거 있으면 좋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바 토마토 보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